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야채 연고 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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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은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광고 소금 대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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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양념에 пром tres 스istem 간장 양념 간장 вроде 정리를 해먹어 손에 간장 마늘 짭조름 양념 마늘 양념 마늘 닭고기 쫄깃 고춧가루 이 단무지에다 저는 양념을 만들어서 단무지에 도착했으면 잘 먹었어요 두근두근 소스 야채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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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